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연휴 동안에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결국 금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 나스닥 100 AI 전기차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나빠져 있는지를 짚어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9월달이 원래 안 좋은 달이죠. 9월달에 증시가 제법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4.87% 하락을 S&P500이 했고요. 또 나스닥은 5.81%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전주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월요일 화요일 날 나스닥이 올랐다가 큰 폭으로 빠지는 등 여전히 굉장히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시장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500이 저점 대비해서 작년 10월달 32% 상승을 했고요. 하락 8% 어제 하락 폭을 더하면 9% 정도 마이너스 하락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작년 10월 43.2% 상승을 했다가 어제까지 더하면 11%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승했던 폭의 약 4분의 1 정도를 되돌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일봉으로서는 어쨌든 볼린저 하단을 다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지금 변동성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보시면 올해의 시장이 연초 대비해서 1월부터 7월까지 20% 정도 상승을 하는 장이니까 굉장히 강한 장이죠. 과거에 평균적으로 굉장히 강한 장을 1월부터 7월부터 보여줬던 15번, 16번 평균을 내보면 21%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이 딱 그 정도 상승을 1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구간에서 7월부터 12월이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7월 말, 8월에서 12월까지의 상승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딱 한 번의 예만 빼고 1987년도 큰 폭의 하락을 제외하고는 93%의 확률로서 얼마나 5% 정도의 평균 그리고 미디언으로는 8% 정도의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7월 3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즉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 정도 되는 구간에 얼마나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는지를 보시면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8% 정도. 지금 올해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9%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93%의 확률로서 상승을 다시 할 거다. 그러니까 이 하락을 다 되돌리고 플러스 5% 정도를 더하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정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돌리면 연말까지 두 자리 수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93% 정도 된다.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이 있죠. 벤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숫자를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의 어느 정도 센티먼트에 와 있냐.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센티먼트에 와 있는데 과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연말까지 상승할 수 있는 확률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95%의 확률로서 약 22%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지금 그만큼 싸졌다라는 것이 이 숫자들만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 물론 현재의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돌릴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짚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과거의 평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9월달이 안 좋은 달 맞죠. 9월달이 안 좋은 달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월달이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하고 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12월 지나고 1월달도 좋은 달이다. 라는 거고요. 나스닥을 보시면 쭉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1월달이 가장 강한 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불안하고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결국 모멘텀이 바뀌고 다시 재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는 제법 큰 폭의 상승을 예측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으면 자금이 큰 폭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제 플러스 주식으로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센트먼트 지표가 워낙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락 배팅이 높아졌다.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었을 때 과거에는 이때에 매수를 한다면 제법 큰 폭의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 타이밍이다.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이건 어제 숫자로 하면 extreme fear 정말로 불안해하는 이 숫자 이 숫자 때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타이밍에서는 매수로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게 맞겠고요. 또 내부자 거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으니까 이런 타이밍에서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좀 더 짚어보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 결국 대형 기술주가 중요하다는 부분 대형 성장 주세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현상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기업들의 순이자 비용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기업들입니다. 물론 가계의 부담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의 부담은 어느 정도 지금 소비가 급격하게 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부분 왜 그러냐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서의 S&P 500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성장을 하고 현금 흐름이 좋고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산업이 무엇이 있냐면 당연히 대형 기술주들이 들어가고요. 반도체 AI, IT 소프트웨어 쪽이 들어가고 전기차, 전기차 부품 쪽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개의 비분을 더해보면 65%대이고요.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좀 상승에 있어서는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적극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산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의 투자 특히 IT, 반도체 AI와 전기차, 전기차 부품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TF를 보더라도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ETF들을 보시면 반도체, 전기차, IoT 그리고 주택건설 등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PEG 레이셔라고 해서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을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빅테크, 메가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냐면 493개의 기업 대비해서 PEG 레이셔가 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평균 숫자로 보시면 지금 거의 바닥에 와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PEG SF, PEG 그 자체만 보면 1.2, 1.3 정도 되니까 여전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숫자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성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를 들여다보면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가 내년 연말까지 67.7%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AI 산업의 엔비디아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테슬라가 그 매력도가 가장 높다라고 나타나고 그 이외에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순서로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나스닥보다도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개별 업종으로서 우리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뽑아보면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엔비디아, 오토데스크, 어도비, 델, 브로드캄, 인텔, AMD,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으로 보면 미국의 앱티브, 파카, 테슬라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 나오고요. 그리고 일본의 니덱, 한국의 기아차, 일본의 파나소닉, 포르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히타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전기차 쪽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한국과 일본 쪽에 대한 관심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형기술주에 대한 투자와 반도체 AI, 전기차, 전기차 부품에 대한 매력도를 얘기를 했다면 자, 이번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경기침체가 먼저 와야지 부러지고 나서 다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침체로 바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가능성에 있어서 많이들 들여다보는 게 이 장당이 금리차입니다. 아주 큰 폭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그때 경기침체가 온다. 네, 그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가 다시 좀 중장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경기가 부러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은행의 예금의 추이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487억 달러 급증하는 9월 20일 주였고 이 연간 환산으로는 14.63%입니다. 그래서 예금이 더 이상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여신 증가율, 총여신입니다. 보시면 은 연간 환산으로서 3.2에서 4.7%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서 이런 수준까지 약 5% 정도까지 천천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급격한 경기 회복 이런 가능성도 낮고요. 또 급격한 경기침체 가능성도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숫자를 예대율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0년대에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옆으로 기능기관이 나왔다가 또다시 상승 그리고 끝난다라는 건데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옆으로 기능기관이 나오고 또다시 상승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걸리는 기간이 저희는 아마도 앞으로 2년, 더 길면 4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기침체가 빠르게 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연간 소득이 한 4.8% 정도 나옵니다. 임금 상승률이 4.5%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추세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추세가 안정적으로 변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살짝 높은 1% 정도 높은 시대가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골디락스로 가는 성장률이 갑자기 막 5%, 6%, 7%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명목 성장률이 4%에서 높아야 5% 정도의 명목 성장률 또 실질 성장률은 2%대 이 정도의 숫자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업률과 노동참여율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3.8% 나올 거고 아마도 4%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그래도 인플레이션보다는 높게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또 노동참여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엄청난 과열도 아니고 엄청난 침체도 아니고 안정적인 어떤 노동 숫자가 고용 숫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가 지금 반드멘털 아까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침체가 온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부채를 지금 상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초과 저축 비중이 다 쓴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예상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직 1.1조 달러나 초과 저축을 해놨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그만큼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여신을 쓰는 아니면 신용을 써서 대출을 일으켜서 소비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정말 지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팬데멘털은 튼튼하고 여기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지 않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 지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로 보시면 연간 환산으로 4.8%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소비가 4% 정도 수준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가계 저축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4%의 저축률 시대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저축과 소비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너무나 과한 소비도 아니고 너무나 급격한 감소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조 PMI 지표와 경기 선행 지표를 보고 있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50위로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열은 아니고요. 보시면 선행 지표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9년, 2016년, 2020년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반등을 하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4.7% 돌파했고 지금 4.8%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2006년 고점으로 보면 5.25이고요. 30년짜리는 5.5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어날 때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을 때는 지수가 상승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인정한 부분이죠. S&P500은 1%포인트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상승 여력이 12% 이상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14% 이상 하락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한은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얘기를 미연준이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예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하고요. 금리가. 그리고 나서 많이 빠져서 거의 1%대까지 빠지고 그리고 다시 상승.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다라는 인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연준에서는 11월 12월 달에 올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시장이 안정을 못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4% 3.5%까지 천천히 하락하는 구간이 내년 말 내후년 말까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원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나왔죠. 어떤 숫자가 나왔냐면 0.1% 전달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곱하기 12 하면 1.2%입니다. 예상치가 0.2였는데 0.1이 나왔으니까 훨씬 더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미연준이 가장 많이 지켜보는 이 숫자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안정을 찾는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이미 5.5%나 되고 그리고 실질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굉장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방향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이 아니고 명목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가가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 안정을 찾을까로 생각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플라이 쇼트지,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과인 생산이 할 수 있는 캐파가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급 부분에 있어서 줄여서 지금 시장을 유가를 높게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의 초과, 공급, 캐파, 생산량을 보시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게 태양광 부분인데 정말 높은 공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이 빨라지만 빨라질수록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과잉 생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을 안 하면서 끌려올리지만 그게 오래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좀 해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와 근원 인플레이션의 곱한 값의 마이너스 1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오래 볼 수 있느냐 5.5% 그래서 지금 빌 에크먼이 5.5% 30년 금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기 금리도 마찬가지로 그 5.5%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안정을 찾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올해고요. 2023년이고요. 내년도 2024년이 되면 실질 금리가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떨어질 거다. 1%대 시대로 갈 거다라는 거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2.5% 시대로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로서 계산을 하면 명목 금리는 3.5%로 갈 거다. 그래서 2024년에서 25년에는 결국은 안정적인 모습. 그래서 2024년과 25년에는 4% 미만의 시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지금은 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떨어지면서 5% 밑으로 떨어지고 4%대 수준으로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되면 그게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나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되려면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실질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질 금리는 결국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질 금리는 이 부분이라면 이렇게 한 단계 뚝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생산성 향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질 금리를 이 수준이면 이것을 떨어뜨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0% 밑에서 쭉 올라와서 2%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1.7%에서 2%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생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이게 뚝 떨어져서 1%대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거에 고용 증가가 중요한 시대에서는 실질 금리가 4에서 7% 이 박스권이었다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게 한 단계 뚝 떨어져서 2에서 4% 시대 이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닭한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또 한 번 떨어져서 보시면 1%에서 2% 시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서 1%에서 0% 시대가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올라갔어요. 생산성 향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AI와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또 한 번 떨어뜨려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산성 향상이 이 실질 금리를 1% 미만으로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생산성 향상이 GDP 성장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시대가 이미 도래됐고 특히 가장 최근에 10년 동안에는 생산성 향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나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미래에 AI가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미국 GDP의 거의 1배 정도 수준을 더 창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GDP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이런 금리 시대라는 거죠. 실질 GDP 성장률이 2% 미만 시대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2% 시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3%대 중반에서 4%대의 어떤 명목 성장률이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은 높겠지만 5.4에서 4.3% 사이에 어떤 형성이 되는 2023년이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4%에서 3.5% 시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3.2에서 4% 시대 결국 10년 국채 금리가 3.5%로서 장기적으로 수염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시장은 지금은 변동성이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나타나지만 이게 이제 꼭지를 찍었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실질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확인이 되면 될수록 실질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모습에서의 우리가 시장이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실질 금리가 너무나 두려워할 수준이 아니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나스닥 100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과 채권에 있어서는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계산했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고요. 특히 나스닥 100이나 한국과 대만 베트남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즉 이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돼 있는 산업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형 IT 기업들 대형 기술주 그리고 또 반도체 AI 관련된 쪽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 부품 쪽 이쪽에 생산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신흥국으로 있어서는 당연히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미국 쪽으로만 놓고 보면 대형 기술주들이 포함이 돼 있는 나스닥 100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진국에 있어서 나스닥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신흥국에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과 베트남과 대만이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팩트다. 아직까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비교를 하면 생산성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크게 하는 그런 시대에 나스닥의 평균 상승률이 높았다. 나스닥 100의 상승률은 더 높았다. 생산성 향상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계속 일어났었을 때는 나스닥의 상승률, 나스닥 100의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최근 한 3년으로 계산했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나스닥 평균으로는 25% 정도의 상승 나스닥 100으로는 2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수대로 계산을 해보면 저점으로 계산했었을 때 4200까지 S&P 500이 갈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복리 16%의 수익률을 창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로 계산했을 때 그렇고요. 나스닥 100은 26%가 나오고 나스닥은 26%가 나오고 나스닥 100은 34%가 나오고 또 대표 성장주 우리가 좋아하는 대형 기술주들 이런 쪽으로 보면 복리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컨센서스가 계속 지금 예상대로 이어져야 되고 금리가 하락 안정화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놓고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힘든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의 기간으로 보시면은 지난 두 달, 세 달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케이스고요. 보통 10월 중순부터는 돌릴 수 있는데 그 돌릴 수 있는 가능성에서는 왜 그게 가능하냐? 실적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이 앞으로 1, 2주 안에 찾아옵니다. 그때 그 숫자를 확인했었을 때 생산상 향상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지수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물론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힘든 기간 잘 버티시길 바라면서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